안녕하세요. 3D펜 크리에이터 펜프로입니다. 오늘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약한 귀선이라 불리는 거북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학교 때 배운 2차 방정식을 이용해 도면을 짭니다. 그리고 나무 느낌이 나도록 목재를 제작해 줍니다. 나무 필라멘트라 그런지 확실히 나무 같습니다. 목재를 길게 만들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만들때마다 이어서 붙여줍니다. 나무 느낌이 잘 나죠? 이제 배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아래판을 제작해 줍니다. 그리고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약간 짙은 갈색 물감을 칠해 줄게요. 그리고 이제 거북선의 대포가 배치되는 옆면을 제작합니다. 다 완성된 옆면을 모양에 맞춰 붙여준 후 밑판을 오려내면 중간 부분이 이제 쉽게 완성됩니다. 제 이름도 써주고요. 그리고 꽁지 부리라는 것을 제작해 줄게요. 철력도 하나하나 붙여서 모양을 갖춰줍니다. 이제 중요한 거북선 가판을 만들어 볼게요. 축각형을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111개 135개 정도 만들어주면 됩니다. 쉽죠? 쉽긴 개뿔 저것만 4시간 했습니다. 아 맞다. 환고포증 있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10초 이후로 눌러주세요. 다시 나갔네요. 다 만든 육각형을 간격에 맞춰 잘 배열한 후에 필라멘트로 이어줄게요. 그래야 나중에 구부리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. 저렇게 떼면은 다 완성되고요. 거북선 가판 위에 따가운 철못을 하나하나 생성해 줍니다. 다 만든 거북선 가판은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살짝만 구부려준 후 모양을 잡아줍니다. 그리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를 제작해 줄게요. 저속 모터와 속도 배낭기를 연결해서 노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. 다 만들면 이렇게 노를 젓는 모습이 어느정도 구현됩니다. 자 이제 거북선의 하이라이트 거북머리를 만들겠습니다. 이 음악을 아시는 분은 최소 20대 이상이십니다. 그래 너 늙었어 점점 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외군이 오줌을 지렸을 것 같네요. 입에서 불이 나오는 효과를 내도록 LED도 달아줍니다. 이빨도 달아주면 이제 지려버리는 용머리가 완성되죠? 저는 블랙 슈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을 칠해 줄게요. 눈은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빨간색이 없어서 주황색을 칠했습니다. 불 나오는거 보이시나요? 지렸다. 거북머리 장착 완료 마지막으로 돛을 만들어 줍니다. 거북선을 뜻하는 거북 귓자를 써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. 다 만든 돛을 거북선 등에 붙이고 돛을 펼쳐줍니다. 이제 옆판 위에 거북선 가판을 씌우고 이어주면 조선수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북선이 완성되었습니다. 불사즉생 불사즉생 한글자막 by 한효정